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국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장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들은 광주형 일자리를 본뜬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확산돼가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광주가 AI 대표 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들이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거듭 요청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2도 다음 정부의 가장 역대, 우리 새로운 대통령님의 가장 큰 그야말로 치적과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집중적으로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이어서 호남대학교에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영업자와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도 신안과 영광 해상풍력단지를 찾은 인수위원들에게 해상풍력을 통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신산업으로 육상하려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국정과제 반영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 차기 정부 대각에 광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호남 서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지역의 미래가 달린 핵심 현안 사업들을 국정과제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시험돼 올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세월호 상주 모임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가 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추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정부는 진상규명에 협력하고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쌍촌동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된 일본군 추정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민 모임은 신주백 독립운동사 연구소장과 함께 쌍촌동에 흩어져 있는 지하 벙커와 동굴 등 현장을 확인하며 일제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들 시설물의 조성 경위와 자세한 용도는 학술조사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4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4,095명, 전남 4,971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4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된 김산 무한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 측은 민주당이 음해성 투서 내용을 근거로 여론조사 1위 후보 주기기에 나선 것이라며 무소속 군민후보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유두석, 장성군수 예비후보도 재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 배제된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21명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재심 신청 후보들은 공관위 심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갑질 의혹,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컷오프됐습니다. 공관위는 또 광역위원 공천 신청자 101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내일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을 치릅니다. 조선대학교 강당에서 실시되는 이번 자격시험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101명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10%를 치릅니다. 연구 전체시험 정체에 손으로 탐죄하고 유포되어 지방할 권는 이유로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올려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